지금 무슨 촬영 중인가요? 뮤직비디오 잘 나왔으면 좋겠어요 죄송하니 오늘 뮤직비디오 첫날입니다 안녕하세요 먹어도 되나요? 이건 가짜고요 뭐 드실래요? 네 팬분들도 되게 좋아하실 것 같고 상당히 새로운 것 같아요 하고는 이 예쁜 루이비통 의상과 이 앨범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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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앨범을 만들고 이 앨범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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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앨범을 만들고 그래서 빠지고 빠져 점점 너에게 열기 一个 연 Pepper 연결 연결 성공 thats 성공 성공! 됐다! 보이보 여기는 화보 촬영 현장인데요